물은 채우지 않습니다. 농장이 들어서기 훨씬 이전부터 나이바시아 호수는 이곳 사람들의 터전이었다. 사람도 물 없이는 살 수 없다. 호수가 있었기에 수많은 가장들이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었다. 물고기를 잡아 나이바시아 뿐만 아니라 멀리 나이로비에 있는 시장까지 내답할 정도였다. 하지만 물 반 고기 반이던 호수는 예전 같지 않다. 한 시간여 만에 처음으로 거둔 수확. 어부 네 명이 나누기엔 턱없이 부족하지만 호수가 주는 선물에 늘 감사하며 살아온 사람들이다. 아직 살아있다. 한일에 5-20개의 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1개의 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선의 꿈은 점점 멀어진다. 평생 어부로 일하며 다섯 식구 생계를 책임져 온 오우만 씨는 장미 농장이 원망스럽다. 일하는 일하지만, 이것은 소멸의 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는 나라의 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물을 배달해 봅니다. 건강하고 탐스러운 장미를 재배하기 위해 농장에서는 살충제를 비롯한 여러가지 농약을 사용한다. 농약이 땅에 스며들고 호수로 흘러들면서 생태계가 오염됐다는 문제제기는 오래전부터 있었다. 농장인부들이 농약에 중독되는 경우도 많았다. 기오사이드, 페스티사이드, 허비사이드, 네마토사이드 등을 원하는 방법으로 생긴다고 하던 것이다. 수술은 30%의 수순물이 허술한 수순물입니다. 농장에서 사용한 화학물질은 나이바시아 호수와 주변 지역, 호수에서 잡은 물고기에서도 검출됐다. 그 중에는 인체의 치명적인 농약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다행히 국제환경단체의 노력으로 더 이상의 피해는 막을 수 있었지만 호수의 물도 호수와 함께 살아온 삶도 이미 변한 후였다. 장미농장이 생기면서 호수 주변으로 마을이 들어섰다.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온 이들로 나이바시아 인구는 서른 배 이상 증가했다. 고기를 잡으러 나갔던 오우마 씨는 결국 빈손으로 돌아왔다. 오늘처럼 허탕을 치는 날이 계속되면 당장 먹고 살 일이 걱정이다. 업으로 생계를 잇는 게 어려워지면서 아내는 3년 전부터 일을 시작했다. 카렌 씨가 일했던 장미농장은 월급을 올려주지 않으려고.